안녕하세요 해피런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기력이 딸려가지고 졸리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제 그제 놓치고 오늘은 꼭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앞에 딱 앉긴 앉았는데 제가 조금 행설수설 해도 그냥 넘어가 주실 거죠. 그래도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금 다운된 이유가 현재 여기서 워크 비자 준비하시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식당 일 같은 거 하시다가 힘드신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가슴도 아프고 내가 서고프기도 하고 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사실 그런 문제들에 겹쳐서 제가 더 기분이 다운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매일은 계속 오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게 여러분 매일 주시면 제가 안녕하십니까 서론 본론 결론 없이 그냥 답만 딱 드려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것저것 공부하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시력이 막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글을 많이 못 쓰니까 양해하시고 최대한 제가 간단한 답변만이라도 이렇게 들으니까 두서도 없이 이렇게 딱 한마디만 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제가 다 느끼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앉아서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컴퓨터로 할 일도 많으니까 오랫동안 말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또 이분 저분 사연을 다 봐야 되니까 양해하시고 제가 짧게 간단하게 답만 딸랑 보내도 절대 서운하지 마시고 저 딴에는 많은 생각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 중요한 한 답을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메일이 와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메일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요즘 다 RNIP 지역에 관심 있으시고 어떻게 잡을 서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이게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다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현재 이쪽에 BC주 제가 BC주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문의가 오세요. BC주 나라이머에서 이쪽에 메트로 벤쿠버에서 거의 서버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리고 식당에 계신 분들이 영어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주정부 이민이 지원자가 멀리다 보니까 점수제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점수 받은 사람 순서대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은 사람만 딱딱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게 되고 지금 몇 년 된 분도 계시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또 막 20, 30대 분도 계시고 영어가 조금 되더라도 지금 사실은 주 이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이머 계신 분도 이미 한국에서 서버 경력 2년 있고 지금 LMI로 일하는데 자보포를 지금이라도 번호원 가서 잡아야 되냐 어쩌야 되냐 그러는데 당연히 가서 잡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워크비자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경력이 중간에 5개월 동안 끊겼다. 왜냐하면 이제 워크비자로 하다가 빨리 비자가 안 나오면 중간에 비지터 기간이 있어요. 그럼 그 비지터 기간 동안 한 5개월 동안 경력이 끊길 수 있죠. 그러니까 팟타임, 풀타임 합해서 1년 아니면 고용주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명시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 끊긴 건 그 연연하지 마시고 젊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니까 조바심 낼 거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서 사는 사람 이주고 거기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 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분도 그 갭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경력에서 바로 그쪽의 자보포를 받으면 당연히 트랜스포되면서 몇 개월 더 일하면 경력이 1년 채워지겠죠. 그리고 연주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20, 30대에 계신 분들은 특히 전문직이 아니고 이 NOC에 해당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니까 5홀로 아예 RNIP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서비스직이든 노동이든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한국에서 뭐 하우스키핑이나 뭐 서버라든가 식당이나 공장 가서 1년 경력 쌓고 영어도 쌓고 그때 가서 오는 게 낫냐 그러는데 사실은 나이가 한 살에 더 젊어서 오는 게 낫긴 나아요. 근데 만약에 영어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은 일을 잡더라도 잡은 잡을 수 있어요. 과외 보면은 근데 영어가 안 돼서 그 신청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활동을 가주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1년 동안 하면은 여기서 ESL 영어 클래스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점수는 빨리 땁니다. IELTS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 이분들도 먼저 오고 싶으면은 여기서 5월로 비자로 와서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잡 잡으면서 경력고 싸고 영어도 공부하면 좋겠지요.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요. 또 어떤 분은 RNIP 직군으로 일하다가 그 이제 내가 만약에 무슨 IT 쪽으로 왔다. 그러면 그 회사의 IT로 갔는데 뭐 5년 동안 거기서 딱 있어야 되냐 뭐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지금 논리입니다. 이게 그 직장에 들어가서 솔직히 5년 일할지 10년 일할지 1년 일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 짤릴 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내가 지금 이민을 왔다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잡을 찾거나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거나 할 때 나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됐다는 얘기는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다 감사한 일이고 안 됐다는 얘기는 아 내가 뭔가 더 필요한 게 있구나 내가 좀 더 뭔가 배워야 될 게 있구나 아 내가 뭔가 거치할 단계가 있구나 어떤 하늘의 뜻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여서 아 그럼 내가 좀 더 많은 걸 얻겠구나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은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면 돼요.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기울여서 듣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런 고민이 생길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학교를 어디 선정해야 될지 뭐 선정해야 될지 지역을 선정 못했다고 그러는데 소도시 학교는 그리고 아이들 학교 물으냐 그러는데 아니 대도시도 되는 데가 어느 정도 조금씩 있기도 하는데 소도시는요 여러분들 웰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무료는 기본이고 가서 칼리즈만 들어가면은 거의 됩니다. ESL부터 시작해서요. 물론 그 RNIP는 정규 칼리즈 2년 풀타임 이상이지만 영어학원 또 별도 ESL은 안 쳐준다고 써 있어요. 써 있기는 근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 살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지금 지역도 선정 못하신 분 또 여기서 이제 영주권이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서 글로 가시는 분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도 2주 공사를 통해서 이제 대도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늦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 RNIP 빠르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는데 여러분 뭐가 지금 내가 중요한가 봤더니 여러분들 지금 시작할 때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시작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시작하실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뭔가 일이 꼬이고 뭐가 잘 안 됐어.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거 시작해야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30, 40, 50대까지 살아왔잖아. 해보니까 어떻게 포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지금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두려워 말고 그냥 시작해요. 여기서 이미 시작했던 분도 과감하게 지금까지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지금 소도시에서는 사람이 모자라다니까 내 조건을 조금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거기서 하늘의 신께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기다리고 있대.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하고 내가 항상 준비하는 거 많잖아요. 그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관광비자로 가서 거기 어차피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오실 분들은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번호도 가서 잡을 찾든지 뭘 해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비자로 와서 거기서 잡어퍼를 일단 받고 일은 못해요. 여러분 관광비자로서 워킹 비자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거기 잡어퍼를 받고 확실하게 이제 그 커뮤니티에 가서 레터를 받고 한국 가서 서류 진행해서 영주권 진행하시고 진행해서 와서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관광비자로 가야 되냐 워크비자로 가야 되냐 물론 비자 합당한 워크비자나 템포러리 워킹 비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좋지요. 확실하게 좋지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버논 지역에 잡을 어떻게 찾겠어요. 아니면 쿠톤이죠. 뭐 온타리오에 서드베리 썬드베리 다 잡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인터넷으로 서치를 했어. 잡 했어.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애국인이 와서 잡 레터를 이렇게 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회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우리를 어떻게 믿냐고 내가 봐도 그래요. 나도 우리 한국 사람이 일하러 온다 그래도 정말 뭐 화상책 뭐든데 해야지 이게 되지. 근데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급하면 화사챙탱이나 뭐라도 해서라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더디고 답답하잖아. 물론 영어가 좀 돼야 되겠죠.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정말 될 수 있으면 분명히 이 지역 중에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유학원에서도 이미 이주공사에서도 솔직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특히 소도시 지역 외곽지역은 한국의 이주공사나 유학원도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수료 때문에 걱정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답사를 먼저 가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PC주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접수하고 뭐 브랜든 같은 거는 뭐 11월 노베무로부터 시작하고 거의 11월 1월 4월 대부분 그쯤에 다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사이트에 다 가서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두세 개 빼놓고 다 올린 것 같은데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보시고 이메일도 쓰시고 그리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주공사나 유학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못하니까 그분들이 발로 가서 누구를 시켜서 다 알아보고 믿음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서류를 받아서 해주는 게 대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원치 않잖아요.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가셔요. 가셔가지고 직접 하는 근데 문제는 가셔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요. 영어도 좀 하시고 경력증에서 다 뛰고 학력증에서도 다 뛰고 모든 거 다 떼가지고 가족증명서까지 아예 다 서류를 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타서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강의도 좀 하고 싶은데 일이 많고 가족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일의 순서를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마음이 약하고 주변이 산만해가지고 왔다가도 일을 잘 못 보고 가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업무를 보러 갔으면 무조건 그 업무만 봐야 돼. 다른 거 하지 마. 가족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혼자 가셔요. 혼자 가족하고 가면 안 돼요. 가족은 여행이고 당사자만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잡을 찾으려면 진짜 잡 찾아 산말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신이 쓰고 그리고 현실을 그리고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소도시지 현실을 봤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한 질문이 계속 오세요. 지금 삐시주 온타리오지에서 이민 안 되신 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기다렸다가 보면 어느 세월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확률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게 빠르죠. 왜냐 지금까지 역사상 봤을 때 소도시가 이민은 잘 됩니다. 오라는 데 가니까 그래서 지금 잡을 못 찾고 오홀로 가야 되나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가야 되나 근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빨리 가서 정착을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돈과 영어가 딸려요. 돈이 영어가 안 되신 분들은 와서 ESL 학교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잡 찾아서 경력 사는 게 좋고 그다음에 경력 또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물론 경력이 있고 같은 직종을 잡을 찾았다.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죠. 2030대 특히 20대 후반 여러분들 경력도 없고 영어도 좀 확실하지 않고 정말 오홀로 와야 되나 한국에서 경력 사면서 영어 공부해서 돈 좀 벌어서 가야 되나 이거는 본인들이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일단 영어가 안 되면 여기 와서 영어 배우는 데 돈이 들어가고 돈을 못 벌고 돈을 막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절박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걸 감당할 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영어 공부할 돈 일 안 하면서 영어 공부할 때 생활비 그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면 한국에서 돈 벌고 영어도 좀 해오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번원 지역에 아니면 온타리오 중에 잡을 찾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해보셔요. 일단 해보시고 안 되시면 가셔야 됩니다. 가시고 관광비자든 모험 비자든 오셔가지고 그냥 관광으로 와가지고 가서 보셔요. 정말 막말로 그게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가서 봤는데 아 이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러면은 과감하게 놔요. 난 정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안정적인 직장이신 분들은 저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 안정적이고 괜찮은 그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 좀 여기서는 볼 수가 없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영어 잘하고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오기 전에는 여기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언어 때문에 고성하고 돈은 돈대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특히 캐나다 안 와보시는데 지금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안 돼. 안 돼. 꼭 가보셔요. 그 온화는 지역에 가보셔가지고 됐으시면 짧은 기간 대충 보고 가지 마세요. 그럼 100% 후회해요. 나중에 알짜를 못 보고 가셔. 됐으시면 한 달 정도 두 분 중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이 평생을 결정하는데 한 달 정도 한 정말 여행할 겸 쉴 겸 해서 오셔가지고 제대로 쫙 보시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뭐를 준비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한 일주일 열흘 왔다 가시면은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고민되시고 걱정되시고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요. 정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살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잡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차 여러분 그 영어 점수는 사실 잡오퍼 받는 거고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필요한 영어만 필요한 거고요. 잡오퍼는 영어 없어도 되는 것은 잡오퍼는 줘서 여러분이 쓰겠다는 고용의사는 있어요. 근데 연방에 서류 들어갈 때 영어 점수가 필요한 거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근데 결국에는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 없이 오면은 바로 일하기 시작하면 영어를 못 배우기 때문에 한국에서든 여기서든 영어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꼭 가져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잡자자 산만리 하시려면은 무조건 가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가 좀 경제적으로 돈이 꽤 여유가 있으면 그냥 맡기세요. 3천만 원인지 4천만 원인지 막 그런 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여러분들이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다 또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 인건비 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뭐 진짜 실비만 받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도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사업해서 돈 벌잖아요. 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간 없고 돈은 좀 있으면 그분들을 좀 괜찮은 분들 딱 찾아가지고 나 잡아빠 좀 줘라. 그렇게도 대체 오케이. 근데 없고 나는 거기 돈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내 발로 뛰고 내 몸으로 뛰고 내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정말 그 전문가들을 통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말 여기 제가 올려놓은 사이트 다 보시고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정확하게 메일도 주시고 컨택하시고 그 커뮤니티 센터든 그 유학임원 학교든 그 회사든 직접 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사실은 힘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시작해야 되고 시작해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끝까지 할 때까지 해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잡 찾아서 이 잡 저 잡 어차피 내가 가봐야 아는 거야. 제가 올린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그 주에 주로 어떤 산업이 있는지 어떤 잡이 있는지 대충 보신 다음에 다 메모해가지고 가셔요. 답사해 가시고 보시면은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저 근데 말하다 보면 이렇게 기운이 나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눈도 감기고 막 몸도 막 깔아오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살려요. 저도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서로 살리면서 서로 잘 살아봅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만나요.